게임 기능입니다. 이런 꿈같은 모든 순간들을 제가 다 기억해놨거든요. 여로부터 겨울까지 우리가 함께 했던 순간들 저랑 같이 만나고 한 장 받으실래요? 이거 다 따르려고 100종이 있어야 해요. 또 다른 곳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. 땀이 많이 났네.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진짜로 자주 하는 생각인데 진짜 잘 버틴 것 같아요. 잘 버틴 것 같아요. 여기 우리 어머니, 어머니. 누구랑 오셨어요? 수인만 만나서 하다가 오늘 10번 진짜 잘 다녀요. 어머니, 제가 계속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감사합니다. 아니, 내가 언제까지 당첨을 해요? 어디서 만났어요? 아니 저 갑자기 집에 일어나서요. 우리집에 자투를 났는데 자투를 하는데요. 하하하하 앉아왔어요? 근데 어떻게 넘어갔어? 앉아왔는데 어떻게 넘어갔어? 빨리 주신 사냥이 선정되면 엄마의 갱년기는 완전히 탐파될 것입니다 꼭 뽑아주세요 어떻게 오늘 사냥이 소개됐는데 극복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? 갱년기가 뭐예요? 앞으로 당장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사랑해요 어떻게? 받아주시나요? 오늘 엄마가 허락하면 받아주겠습니다 내일 내일 10장 잡으러 가겠습니다 따뜻한 귀여움을 받아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득끝해!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는 나중에 춤 올 때에도 팍! 작년에 코로나하고 정년이 같이 맞물려서 어느 바람에 제가 우울증하고 이렇게 좀 왔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우리 영탐균 영혼이 담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위로가 되고 품이 됐습니다 많이 위로가 되고 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직접 영탐균을 영접하게 되니까 기적을 만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장님 덕분에 아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정말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영장님이 정말 저에게 살짝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그래서 매일매일 영장의 비디오로 이쁘게 영장의 비디오로 저에게 맞물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